하나, 둘, 셋! 채널이 무슨 히터야! 형, 확실히 목표라면 진짜 뜨거운데 뜨거웠나 본 줄 알았지? 벗어내는 거 아니야? 자, 송신! 오늘 저의 힘을 같이 봐주기 위해서 왔는데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거의 운동을 안 한 상태라 시합 때 컨디션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세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오셨을 때 제가 다 날아갔죠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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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안 튀는 듯?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우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승민 씨가 엄청나게 세졌다 두 번째 내가 멜롱이 됐다 이제 한 물 간다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되었을 수도 있고 과연 어떤 것 때문인지 승민 씨 컨디션은 그때는 어때요? 운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는 넘쳐버렸어요 에너지가 넘쳐버렸다 무섭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 통해서 잠도 충분히 잡고 손도 그래도 좀 쉬워졌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어느 정도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? 손은 저는 되게 알바네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94키로 정도가 제가 지승이라고 할 때가 100키로였거든요 100.3? 왜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아픈가 싶어요 여러분 겨울철에는 몸을 잘 풀고 하세요 괜찮나요? 한번 해볼까요? rebel 어 핏 어필가 안 해야돼요 하나, 둘, 셋 너무 좋네 박스 하하하하하하 승식이 약간 여유를 봐주는 걸 믿겠는데 가끔 더 쉬다 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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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날아야 돼 지금 이거 사이드 때문에 진짜 바다에 있는 쪽으로 텀덕 쪽으로 바뀌신데 사이즈랑 왼쪽 위치 보여주세요 바다에 있는 중 그 뒤 붉어 마가니 마가니 adura 바다에 있는 중 바다에 있는 중 그 뒤 그 뒤 그 뒤 좋은 소리 가까이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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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날짜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두 달을 하면 첫 번째로 확실한 거는 손장, 손목장도 그렇고 수민 씨가 전보다 더 세진 건 맞아요 그때의 그 느낌이랑 좀 붙나요 제 기준에서 보자면 잠 실질적으로 그냥 수업하는 거 빼고는 한 금, 토, 일 한 3박 4일 정도 오셨고 어제 특히, 어제 잠을 정말 많이 잤어요 제가 여태까지 일주일에 잘 잠을 몰아 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구나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수면 꼭 챙기시고요 체중이 제가 많이 좀 주름이 있는데 걸리는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쉬는 관장님은 정말 별로입니다 이렇게 와주시면 승민 씨 고맙고요 2월달 때 이제가 끝나고요? 예 아직 안 나오지 않을까? 네, 지금 안 나오지 않을까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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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Șiço humble 20 20 22 22 22